달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왕달팽이를 키웠던 달팽이 집사입니다. 제가 달팽이를 많이 키울 때는요. 500마리 이상도 키워본 적이 있고요. 한 5년 정도 달팽이 키운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도에 달팽이들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떠나보내서 실제로 분양을 보낸 것도 있고요. 분양 보내고 입양 보내고 이러고 나서 한 12마리 정도 키우다가 그것도 몇 마리 친구에게 보내고 제가 한 대여섯 마리 이렇게 오붓하게 키우고 있는데 달팽이들이 입맛을 잃더니 한 마리씩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달팽이를 모두 보내게 되었는데 달팽이를 보낸 후에도 제가 달팽이 집사 채널을 접지 않은 것은 아직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첫 번째 달팽이들은 아프리카 왕달팽이 기준입니다. 다른 달팽이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 왕달팽이들은 웬만해서는 익사하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달팽이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제 주변에 친구분들하고 지인분들은 달팽이가 수명이 다 돼서 떠났나 보다 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좀 더 잘 키우고 잘 돌봤더라면 달팽이들이 좀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내 잘못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요 그 어떤 달팽이도 물에 빠져서 죽은 달팽이는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진짜 500마리, 600마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씻겨보았는데 달팽이가 익사하는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조그만 꼬무리부터 아주 큰 달팽이까지 그 어떤 달팽이도 물에 빠져 죽은 달팽이는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무모하게 그렇게 실험을 했던 건 아니고요. 달팽이 웬만큼 물에 담가도 익사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듣고 그분이 꽤 믿음직한 분이거든요. 저에게 첫 번째 달팽이를 나눠주신 분이니까 그래서 달팽이를 이제 목욕시킬 때 제가 물도 준비했어요. 우죽하면 그리고 달팽이가 없는 관계로 달팽이 인형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팽이들 목욕시킬 때 이 배발, 배발 다 아시죠? 여기 배인 동시에 발 달팽이 여기 배발 높이까지만 물에 담그고 한 1, 2cm도 안 되겠죠? 1cm 미만으로 담그고 여기 달팽이 이제 폐각 이 부분에 숨구멍 아시죠? 이 부분에 있는 숨구멍에 물이 들어가면 달팽이는 익사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달팽이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최초로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는 굉장히 오래전이라 추적이 불가능했지만 저도 나름 꽤 많이 찾아봤는데 달팽이가 물에 이제 배발 높이 이상으로 물에 빠지면 익사한대요? 라는 그런 입소문만 있고 실제로 죽은 달팽이는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기준은 아프리카 왕달팽이에요. 명주달팽이 같은 우리나라의 이제 토종달팽이 워낙 작고 약한 달팽이들은 다를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 왕달팽이 중에서 배발 높이 이상으로 온욕을 시켜서 물에 빠진 그러니까 배발 높이 여기 이상으로 온욕시켜가지고 물에 빠져서 숨구멍에 물이 들어가서 실제로 익사해서 죽은 달팽이는 단 한 마리도 없다는 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도 조금 더 확실한 근거를 찾아보려고 나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말로 된 자료는 일단 하나도 없고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왕달팽이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는 없으니까요. 해외 자료를 이제 제 지인이 검색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달팽이가 익사하려면 그거는 이제 어떤 달팽이를 위한 그런 글이 아니었고요. 어떤 실험할 때 달팽이 관련된 실험을 할 때 해부하기 전에 익사를 먼저 시켜야 되는데 익사시킬 때 달팽이가 완전히 물에 잠긴 다음에 30몇 시간 이상 놔두라고 그래야 익사가 된다고 이제 거기에 쓰여 있었어요. 그 자료를 제 지인분이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자료 보관에 잘못해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유 안타깝죠.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검색하는 데는 실패했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그 해외 자료 찾게 되면은 제가 첨부를 이제 따로 해서 영상을 또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30몇 시간 이상 담가야지 겨우 익사할 정도니까 우리가 보통 온욕시킬 때 기껏해야 뭐 3, 4분 이상 물에 담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팽이가 온욕하다가 샤워하다가 물에 좀 닿았다고 달팽이가 죽는 일 없고요. 숨구멍에 물이 들어가서 죽는 거는 그건 참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는데요. 달팽이가 여기 이제 여기 숨구멍으로 숨도 쉬고 응가드싸고 알도 낳고 하는 이 구멍이요. 이 구멍이 제가 키웠던 모든 달팽이는 물에 닿으면은 그 숨구멍부터 이제 딱 이렇게 닿더라고요. 그 어떤 건강한 달팽이도 물이 이렇게 몸에 닿았는데 숨구멍에 벌리고 있는 달팽이는 없고 이렇게 물에 닿으면 벌렸더라도 딱 닫아버리고 그래서 배발 이상 높이로 담가도 숨구멍으로 물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저한테 달팽이를 분양해 주신 분의 말에 따르면 숨구멍으로 물에 들어가지도 않거니와 설령 들어간다고 해도 그로 인해서 죽진 않는다. 즉 익사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간혹 달팽이가 목욕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씹다가. 근데 그거는 물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 손에는 그렇게까지 뜨거운 온도가 아닌데 달팽이한테는 충분히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달팽이가 죽은 일은 있어도 그런 거는 이제 사례를 들어봤어요. 근데 달팽이가 물의 온도가 적절한데 물이 깨끗한데 이제 단순히 배발 높이 이상으로 물에 담갔다고 해서 죽는 일은 결코 없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아프리카 왕달팽이 기준이다. 우리나라 달팽이 토종달팽이 같이 이제 작고 연약한 경우는 잘 모르겠다. 제가 안 키워봤으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물은 이제 목욕할 때 기준에 수돗물 같은 물이 기준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료 같은 걸 타서 이제 걸쭉하게 죽처럼 만들어진 그런 이제 끈적끈적한 그런 경우는 액체는 또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온욕시킬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채널 초기에 달팽이들 이제 목욕시키고 샤워시키고 이런 영상들도 이제 종종 올렸는데 그때 많은 안티팬들이 생긴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달팽이 키우는 이제 달팽이 카페예요. 커뮤니티 카페. 그런데 유튜버 달팽이 집사 함부로 막 달팽이를 물에 담그고 잘못된 방법으로 온욕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많은 비난을 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제가 정확한 증거까지 되면서 말씀드려야지 설명드려야지 하다가 결국에는 설명을 못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확실하게 짚는 영상 끝나기 전에 한번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오히려 아프리카 왕달팽이 키우면서 달팽이 물에 빠져 죽을까봐 너무 걱정하면서 목욕시키는 씻기시는 집사님들이 너무 걱정돼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하면서 조금 달팽이들을 이렇게 푹 담가서 온욕시키는 그런 영상 만들었다가 별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요. 아무튼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물 온도만 조심해서 달팽이 씻기시면 됩니다. 아참 물살이 세다고 해서 아프리카 왕달팽이 고고 고정도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물살도 웬만큼 세서 사람이 맞아서 괜찮을 정도의 물살이면 달팽이들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프리카 왕달팽이 귀엽게 키우시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왕달팽이 아닌 달팽이들 키우시는 집사님들은 또 댓글 남겨주세요. 다른 달팽이는 어떤지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달파 달파